안녕하세요 김입니다. 오늘 제가 꽁따님 홍보를 해드릴 건데요. 꽁따님은 이렇게 영상 어머 영상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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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고요. 전체를 볼게요. 진짜 많네요. 이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액체를 만들어볼 건데 진짜 쫀득거리고 진짜 쫀득일게요. 액체를 잘 늘어나고 좀 늘어나고 잘 예쁘고 잘 흘리고 액체를 좀 좀 못댑니다. 액체는 굉장히 자신을 하시기 때문에 쫀득거리고 진짜 완전 좀 이따예요. 이제 먼저 소개할게요. 액체는 아이템 아이템이 딱 좀 이런게 필요하거든요. 준비물은 섣불청 일단 섞을 것 기본적인거죠. 그리고 알로맨즈 물품 물품을 한번 참고 그리고 후라 그리고 에프게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그냥 이거 지금 애완함이 아닌 것 같애요.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애요.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애요. 지금 통에 시간선 넘어갈게요.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는 안고 싶었던 거거든요. 일단 다른거 볼게요. 잘 만드시네요. 에프게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빼빼로데이 그념으로 미니어쳐 빼빼로 갈았던 만들기. 시간상 넘어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